많이 잡으셨네? 철수하시는거죠? 고생 많이 잡았어 매운탕 거리 학장님 나이스 우후 중환 과장님 나이스 자 오늘 바닥 바닥 놓고 나시네 오늘은 어떻게 매운탕 거리 하셨습니다 좋다 싸이저봐 이게 거의 40이 넘어 40이 넘는데 이것도 40이 넘어 고생하셨어요 집 캐스팅이 멋있어 아 그림 좋아 사장님 그림 좋습니다 지금 큰 것만 올라오면 돼요 아 좋다 좋다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으쨰 오 좋다 축하드립니다 아 좋아 좋아 지금 마늘아 잡은거거든요 30 한 6 이상은 될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아 거의 40이 넘어 엄청 뻥뻥해 역시 겨울 속이다 와 살 봐봐 진짜 마늘아 아 대박 형 나이스 아 좋습니다 사이즈 어떠요 아 좋지요 사이즈 아침 대바람부터 큰 울어간말이 나이스 와 좋다 아 좋다 오 나이스 큰거 잡으셨어요 사이즈 사이즈 와 좋다 나이스 와우 아 겁나 커 겁나 커 40이 넘는거다 이거 와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최고 최고 어떻게 오길 잘했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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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싼거리 사부님 싼거리 왔어 왔어 싼거리 사부님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 좋아 아 좋은거지 사이즈 자 나이스 오케 바리 사장님 오오오 야 힘쓴다 힘써 힘쓴다 아침 대바람부터 조심해요 밑에 살짝 걸려 엄청 커 형 또 풀어봐 높에 걸렸어 또 높에 걸렸어 또 바로 위에 있어 털치 없나 털치 올려봐요 아 아 땡기지마 야 이거 어떻게 빼야 되네 이거 커요 작아요 아이고야 그 방생은 아니네 사이즈가 25는 되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아이고 좋다 나이스 아 아 사이즈 좋습니다 에이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이런걸 잡아야 돼 천천히 빼세요 사장님 천천히 해볼게 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이씨 오이씨 좋아 예 오이씨 잘 잡으시네 CR 있어요? 오 진짜 있다 야 야 예예예 나이스 오우 야 역시 멋져 그럼 예 아 삼십안 칠정도 될거 같습니다 응 좋지요 좋죠 좋았어 사무중 왔어 오 괜찮아 괜찮아 오 좋아 중치 중치 오케이 나이스 드릴 잡았다 천천히 오케이 성운이 나이스 어 뭘 이거 뭐지? 숨어져라고 좋았나? 오 뭐야 뭐야 오케이 잡았네 자 이만한 거 두 마리 째 예? 축하드립니다 이야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초장부터 들어오는 날은 10분 지났는데 두 마리 나왔어 이만한 거 아 좋아 잘 쳤습니까 혹시? 아니요 쳤어 아니에요? 그래도 괜찮겠다 중치야 중치 야 나 있어 옆에도 왔는데 여기 신경도 안쓰네 방울 어? 울리도 말든 응? 신경도 안써 알았다 위에 한 번에 가고 있어야지 보호 기구도 맛있게 캐스팅 야 좋은 놈으로 사이즈 빵빵한 놈으로 겨운이 여기 한 번으로 쫙 그래도 월책은 됩니다 응 아 좋다 살이 이따 빵빵하잖아 살이 이따 빵빵하잖아 아 아 축하드립니다 완전 바닥이지? 바닥인지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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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 놈은 근데 아 또 자리 또 왜 뺏었어요 아 완전 바닥 자 자 자 요 놈은 제가 방금 잡은 타끈따끈하고 그러지 하하하하 살이 좀 더 찬 하하하하 이 기회완은 겨울은 겨울은 3시간 2일이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역시 겨울이다 어 커 커 나이스 야 좋다 사이즈 하하하하 한 3시간 2일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이고 또 어디서 한 마리 잡아오시네 아이고 사이즈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어깨 좋아 좋아 어깨 나이스 천천히 가세요 어 좋아 좋아 역시 밥 주는 시간에 나오는구만 잘 건져요 사장님 천천히 해 오케이 아 좀 사이즈 아쉽네 사이즈 말고 뒤에 오케이 자 조심히 올려보세요 안 떨구게 그렇지 나이스 크다 커 어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이야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에 30명 고소부는 작은 거 두 마리 잡았는데 뒤에 처음 오신 분 같은데 큰 거 잡으셨네 저장구 작아서 무슨 말일게 하하하하 아 아 이거 바로 나와버렸네 아 나이스 잘 잡아요 아이고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아 하하하하 아 아 꽤 큰데요 아 이거 사이즈 좋은데 어 나이스 아 고생하십니다 말하는대로 어 말하는대로 어 그래도 뭐 손맛은 봤으니끼 그러네 예 좋아 야 예상적중 와 늘하니까 저기 나와버렸네 어 예상적중 예상적중 아 좋다 야 멋있어 멋있어 아하 아 빠지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좋다 사이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이즈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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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이야 사이즈 좋다 빵봐봐 사자 한 번 뜨는 거 뭔가 보인다 넘을 거 같은데 그냥 넘을 거 같은데 그냥 넘을 거 같은데 사 42 3 제스약까지 아 진짜 대박 이거 앞에서 구멍치기로 형 사이즈 한번 보여주셔요 사이즈를 3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사전 왔다 형님 형님이 잡으라고 거의 맞먹는 놈이다 오 와 진짜 크다 이거 대박이네 나 아까 물어줘요 아버님 조심해야 돼요 남편분 어디갔어 빨리 오세요 남편분 못 잡으셨는데 하하하하하하 좋다 내리세요 참 그 야 좋다 다운로드 여러분 LG으로 보셨으니까 LG으로 흰색으로 야 이거 뭐냐 여기 살아있어요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이 놈이 아니냐 나 이런 놈이 처음 봤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편하다 다 차가 야 나 이런 놈이 진짜 생겼어 처음 봤네 사장님 백돈인가 사장님 사장님 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나 이거 껍데기 비결한 것처럼 생겼어 야 이런 놈이 있네 여기 등까지도 그러고 다 그러네 사장님께서 여기 잡으셨는데 여기 LG용 우럭이라서 상당히 귀한 우럭 같아요 처음 보는 우럭이에요 이거는 방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방생? 네 네 잡고 한번 놔주세요 네 희한한 애라 아이고 우리 사장님 너무 마음이 들으신다 LG용 우럭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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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한 애라 소리도 다 하얗고 여기 꼬랑이 여기 볼까지 다 하얗고 자 이거 방생으로 하신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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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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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요 오호호 나이스 좋아요 1 2 2 2 3 2 3 3 4 4 6 2 4 가족 가족 5 하하 하하 이리와 구멍 다진마다 다진마다 간장 다진마다 다진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